마마무 한 발자국만 모여서 오른쪽부터 쭉쭉 가볼게요 오른쪽부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좋아요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정면을 볼까요 정면 네 정면 자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왼쪽을 봐주시죠 시작은 정확하게 왼쪽 왼쪽 정확하게 왼쪽 네 자 좋아요 아 역시 코스가 달라요 다릅니다 네 이게 바로 아우라라는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 셋 아셈 안녕하세요 마마무 네 아 오늘 덕팩트 뮤직어워즈 함께한 소감 말씀해주시죠 네 덕팩트 뮤직어워즈에 저희 마마무를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고 오늘 멋진 무대도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뭐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 살짝 포즈로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 건지 좀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즈로 자 네 하나 둘 셋 아 네 어 약간 느낌 왔어요 고고베베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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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각자 다른 포즈로 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죄송해요 네 한 번만 다시 아 한 번만 더 네 알겠습니다 솔라씨 네 자 하나 둘 셋 아 아 요런 느낌 아 요런 느낌 네 엄청난 힌트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점점 점점 본무대가 계속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자 오늘 어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무무분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팬분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너무 멋진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또 함께하니까 무대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마마무 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라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화사씨를 만나보면서 가장 오는 의상이 약간 점잖으세요 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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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에요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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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제가 경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마무에게 소리 한번 치르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마마무 여러분 멋진 무대 기대하겠구요 지금까지 마마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터 Recogn Steel 자 아 아 정말 마마무 그냥 긴장하는 것 만으로도 포스트